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신대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왜 왔죠? 소수이븐의 TV를 일반 A버전, B버전을 개봉할 거꾸로 하셨어요. 와우! 바로 언박싱 영상! 내가 맨날 뜯겨진 건 봤었는데 저희가 뜯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럼 최초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공개! 그럼 제가 날렵한 손톱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종이에 성진나면 안 돼요. A버전. 포토카드는 동시에 공개합시다. 비밀도 인사 고급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토카드. 맞다, 맞다. 하나, 둘, 셋! 누구야? 팬츠님. 리비언니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저희의 셀카가 담긴 포토카드도 들어있고요. 안에 사진을 또 한번 봐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빨간 조명을 켜고 되게 강렬한 느낌으로 찍었다면 조금 시크한 것 같아요. 발명이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죠? 앨범을 하나씩 다 사야겠죠? 맞아요. 워너린 얘기니까 여러분 실정판까지. 해시태그 강렬함. 해시태그 열정. 해시태그 찢었다. 해시태그 떡볶이. 치크. 저는 해시태그 비주얼. 되게 또렷하게 나와요. 맞아요. 1번 곡은 이제 인트로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 보여줍니다. 어우. 보여줍니다. 두둥. 두번째 트랙은요. 저희의 타이틀곡 소왓인데요. 소왓. 해시태그. 소왓. 괜찮아요. 소왓. 소왓. 가시도친게. 소왓. 소왓. 얼음같은게. 소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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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입니다. 많이 들어봐주세요. 세 번째 곡은 넘버원인데요. 넘버원 누가 설명해주실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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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은요. 몽환적 사운드와 저희의 감성적인 보이스가 더해져서 이달소년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네. 이거는 해시태그 몽환이라니까요. 몽환이에요. 이달소년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달소년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하면 이렇게 우유우는 룽?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우우우우우해 아아아아 내 일속의 감춰다 아아아아 내게 저 표시가 아까우시의는 나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곡은요 땡땡들입니다. 약간 저희의 데뷔곡 하이마이와 비슷한 탱탱티는? 송아 씨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그룹이 땡땡땡 종이 울려 오잖아 땡땡땡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땡땡땡 울려 말하긴 좀 어색하니까 그만들아 왔지라 내 운이 가졌다 하잖아 이제 정말 한판의 마지막 트랙은 한국어입니다 이 곡은 또 저희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고꾸러고 죄송하고 정말 그렇지만 감사하기도 한 빌보드에서 1등을 했던 저희의 오비스를 향한 팬송이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가 되게 남다른 곡인데 늘 너의 마음 속 눈부시게 떠올라 오직 너 하늘 비출게 다가오게 여러분 뒤에가 궁금하시다면 유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말고도 저희 한정판에는 7번 히든 트랙 네 제목은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든 한정판은 안 돼 안 돼 네, 안돼요. 앙! 너무 예쁘다. 그런 굉장히 좋은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많이 많이 자주 쉬고 저희 이달의 수녀 소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달의 수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